5,6도 초등학교 교장 이옥선에서는 매달 첫째 수요일 음악조례를 한다. 학년별로 정해진 악기를 틈틈이 익혀 강당에서 발표하며 연주하는 친구들 외 다른 친구들은 연주를 들으며 함께 호응하는 색다른 조례이다. 먼저 3학년 34반의 청계의 바람이 되어 왜 두 곡을 메들리로 엮어서 은은하게 리코더로 연주하면서 수요일 아침 강당 분위기는 즐겁게 시작되었다. 이어서 4학년 10월의 어느 멋진 날 영상과 함께 리코더와 바이올린 플룻 등 작은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면서 감동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며 함께 걸어 좋은 길을 귀여운 안무와 함께 합창곡으로 들려주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악기 연주와 합창곡을 부르며 즐겁게 시작된 음악조례는 학생들이 함께 호응하며 멋진 음악회가 되었다. 이번 공연으로 본교 학생들은 즐겁게 음악을 접하며 한 가지 악기를 자신있게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멋진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예술적 감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